나성진 위원장님 한 번 보시죠 이 천인 공로할 그런 범죄가 이제 발생한 것이 거의 뭐 이제 세계 만방에 다 드러났는데 여당 사람들이 입 다물고 시침이 떼는 거 보면 참 대단하죠 여당 사람들도 사실은 박사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겠죠 공 박사님하고 부정선거 인터뷰 하고 나서 이해찬이하고 청와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딱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제가 관악 성관위 근무할 때 저하고 객도를 해가지고 나는 공직을 걸어놓고 이해찬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걸어놓고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그때 그 사람이 아웃될 뻔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한나라당 이치호 국회의원하고 정치적으로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서 대표까지 했는데 제가 부정선거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공 박사님 방송하고 이병규 씨 방송하고 퐁당했지 않습니까 이해찬 씨가 그 욕을 잘하고 성질 급한 이해찬 씨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왜 이해찬 씨가 침묵하느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말 잘못하면 제가 증거가 많으니까 증거로서 매장시킬 건데 말할 수가 없지 이렇게 제가 방송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사기라든지 이렇게 범죄 행각을 벌리고 나면 대개 범죄자들이 보이는 공통된 유행이라는 것이 입을 다물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는 거죠 말을 하면 한마디도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예당도 마찬가지고 그래 안 하면 이런 방송 나가면 고발할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 수피 그 다음 또 뭡니까 사실직시 이런 거 있죠 요즘에 네 저는 건드리기를 바랍니다 왜 건드냐면 선관위 직원들이 허위사실 유포죄하고 비방죄 전문 으로 하는 기관이 선거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건드렸다가 도려 자기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왜냐 부정선거도 터져버리지요 제가 이렇게 폭로를 해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은 전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은 못 건드린다 지금 시치미를 뚝 뗀다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의 공통된 유행이다 맞습니다 그런 동선 양을 불문하고 또 과거와 현재를 불문하고 시치미를 뚝 뗀다 참 이렇게 그 사람들이 들으면 엄청나게 불쾌할 김민석 후보가 1만 표 정도의 가짜 표를 투입해가지고 승리가 거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조슈아 씨를 이렇게 고발하겠다고 생각 안 하니까 고발하기만 하면 이제 박사님 간단합니다 까보자 하면 됩니다 까보자 까보자 하면 다들 나쁩니다 그러면 탐문하자 탐문해서 확인하자 하면 다 끝나봅니다 그러면 그만 나오고 싶어서 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까보자 여러 말인지 하지 말고 대부분 에서 까보자 대법관 망하자 까보자 이러면 간단히 끝납니다 어쨌든 참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기막힌 그런 대형 초대형 건국 이래로 이런 범죄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초 초대형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도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부터 아래까지 다 입을 다물고 선거의 공정한 관리 담당을 하는 그런 선관위의 관계자들이 다 입을 다물고 이게 거의 범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종의 간접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다음부터는 우리 한성천 전 위원장님이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로 얘기 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 드릴게요 사실은 이 재검장에서는 투표와 개표 두 부분에 관련된 장비라든가 투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이분의 연수구나 양산을 해서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를 어설프게 해 가지고 두꺼운 모조지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170 미람 퍼 제곱미터 해 가지고 이거 나오는데 선관위는 선거하기 전에 반드시 투표용지 관련 문서 계획을 세웁니다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공문을 재판물을 통해 피고가 가져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용지 롤 투표용지는 100g의 투표용지로서 몇 롤을 사용해야겠다는 것이 단어입니다 단가가 얼마고 네 단가가 얼마고 단가가 얼마고 총 예산 얼마고 투표용지는 어느 인쇄서에 투표를 의뢰하면서 지대가 얼마고 여러 가지 소부하는 데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렇게 딱 가격이 잡힙니다 그게 다 공개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질 100g 딱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용지가 150 170 130 나오면 그야말로 부정선거입니다 인쇄 전문가가 봤을 때 바로 현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현장에서 확인되면 변호사들은 가만히 있어선 안 됩니다 부정선거다가 선언하면서 재판물을 완전히 리드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리드를 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재검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확인하고 피고가 가져오지 않으면 이 재검장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 재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가져오게 하세요 그리고 재판부에 건의합니다 이 재검은 하루 만에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됩니다 전산조직의 움직인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오고 왔는지 포렌식 전문가도 불러야 됩니다 딱딱 해놓고 이것은 재검을 여러 날을 거치면서 합시다 하는 것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또 그 다음에 투표용지 1년 번호가 없는 것을 체크합니다 보시라 투표용지 1년 번호가 없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10항에 반드시 투표용지 1년 번호를 넣겠다 이유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정선거를 하게끔 번호지를 뗐다 이거는 중앙선거법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관리했다 재판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피고한테 답변을 하게 하세요 딱 이런 식으로 딱딱 찍어 나가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재판장이 즉석에서 피고 답변하세요 공직선거법 150조 10항에 있습니까 물으면 피고 모릅니다 그러면 반대편의 변호사본들은 딱 범증을 내어보이면서 이렇습니다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가만히 계시보시죠 지금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그런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공문서를 굳이 가져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중앙선관이가 아니고 영동포을 네 그러니까 오늘 오후 1시에 박주현 변호사가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박주현 변호사가 문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문건이 영동포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롤용지의 그런 규격 제곱미터당 100g하고 단가하고 수량에 대한 부분을 공문서화된 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계획을 채웁니다 그리고 회계서를 보면 견적사고 싹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양산의뢰서처럼 그런 조재현 대법관이 무게 측정이라는 것을 거부했는데 무게 측정을 반드시 관찰시켜가지고 그냥 그 장소에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150g이나 170g 모조지를 썼을 것 같아요 이번에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변호사분들도 이것은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과학적인 장비를 가져와서 하니까 설명을 하고요 원고가 장비로서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대법원 재판부가 막으면 원고를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재판 자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고 입증하는데 입증을 못하게끔 대법원 재판부가 막았거든요 그러면 변호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십니까 제가 입증하려고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재판부가 이걸 먼저 알고 이 장비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원고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질을 하면 가만히 둬야 되겠습니까 변론조서에 기록해라 뭐라 하면서 압박을 되게 강하게 아주 중요한 문건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이요 정보공개를 하면 반드시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변호사님이 정보공개를 받아가 확실하게 문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그 문건을 가져오게 해야 됩니다 대조를 해야 됩니다 또 위조 변조 해놨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하나 빈틈없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등포 의뢰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투표지의 위조 및 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관청에서 정한 일종의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했느냐의 여부만 확인하게 되면 그냥 바로 부정성 여부가 판가름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문건을 어제 살짝 보여줬는데 그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다 얻을 수 있네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반드시 해주게 되겠습니다 선관위는 비문이 없습니다 왜냐 국민들이 참정권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비밀로 많이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투표용지도요 선거인들이 내 투표용지를 찾아달라 요구하면 선관위는 난리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번호가 없는데 지금 만약에 영등포 유권자들이 내 투표용지 한번 보자 부정성으로 하니까 이렇게 더하면 선관위는 막연한 상태가 되어봅니다 독일에는 독일 국민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는 투표지에 번호가 3개 더 갑니다 한 개는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한 개는 유권자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투표지에 붙어 있습니다 선거인이 언제든지 내 표보자 이렇게 더하면 그래야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부정성어를 할 생각을 못합니다 못하겠네 네 못합니다 다음 계속해 주시죠 네 일련번호도 하셨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되겠죠 화면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화면이 못 올리겠네요 네 화면을 올리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보이시죠 네 이제 세 번째 다에서는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 자체를 또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로배에서에서 우리 예산 계획시회를 또 제로배에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제금도 제로배에서에서 해야 됩니다 이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가 헌법에도 부합하고 공직선거법에도 부합하는지 또 따져야 됩니다 이거 진짜 다 따져야 됩니다 그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를 보면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헌결시켰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도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전자교표기도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 전자투표기도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전자교표기와 전자투표기는 그 규정을 보면 굉장히 엄하게 여러 가지 절차와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정선거를 하면서 혼표가 무효표가 나오고 해킹이 들어올까 싶어서 그렇게 아주 엄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규정 그리고 해커에 대한 규정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 일체 없으면 완전 임의로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같은 전산조직인데 사전투표용지는 완전 임의적으로 사용했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헌법 위반과 선거법 헌결 위반입니다 이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 장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하세요 그러면 피고한테 물으세요 피고는 맞지 않는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 단체에서 전자교표기와 전자투표기와 전산조직이라는 중앙선관이 시행한 공문이 있거든요 그 공문을 보여주면서 재판부에 보여주면서 제시합니다 그러면 피고에게 반정을 제시하라 하세요 반정을 제시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재판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반정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는 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재판이 나가면은 조슈아 씨 조슈아 씨 기술적으로 이렇게 사전투표 발급기가 이렇게 허술한 것은 기존에 계속 인지하고 계셨던 거죠 네 사전투표지하고 전자교표기는 부실한 게 아니고요 아주 고성능의 최첨단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냐면은 이것은 컴퓨터가 아니고 단순 투표지의 발급과 단순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기다 분류하는 기기이고 노트북은 이건 이제 컴퓨터는 이 역할을 보조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아주 큰 분류기 안에 노트북을 서랍식으로 밀어넣으면 노트북은 또 보이지 않는 등에 마치 이 노트북이 메인 제품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무더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난번에 우리 저기 박재윤 변호사님이 좀 고생하셔가지고 예전에 사용됐던 분류기를 다 입수해서 분해를 다 해봤습니다 물론 이번에 사용된 분류기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예전에 지난번에 사용됐던 분류기를 봤을 때 이 분류기는 거의 그냥 고철덩어리에다가 이미지를 스캔하는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집에서 프린터를 많이 쓸 텐데요 프린터에 스캐너 기능이 같이 붙어있는 프린터를 많이 쓰셨을 겁니다 그거하고 내부 회로는 똑같은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스캐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캐너는 스캐너인데 어떤 스캐너냐 용지를 집어넣으면 알아서 집어넣으면 줄줄줄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스캔을 해준다 그리고 특별히 추가된 기능은 어떤 표를 어디에다 보낼 건지만 딱 지정해주면 알아서 보내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된 그냥 스캐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제가 보조로 더 보완해 갔으면 될까요 우리 조서 씨가 맞고요 말씀이 맞고요 진작의 피기는 거기다가 스캔 기능에다가 컴퓨터를 붙여버렸습니다 컴퓨터를 같이 붙여가지고 하니까 조작하기가 식은 죽 먹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컴퓨터에서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이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인식한 그 내용을 통신으로 프로그램에 알려줍니다 알려준 프로그램이 1번으로 분류해 2번으로 분류해 이렇게 치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작의 피기가 투표지 분류기는 운영 프로그램에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 중앙선관이 공문에서 다 나와 있고 전에 공 박사님 방송국에서 제가 전달 그거를 문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조슈아 씨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요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분류계에 통신장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직접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통신장비가 있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도 제 4등급 투표도 못하니까 선관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막아낼 거고 지금 잘 효과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밝혀낼 방법은 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윤정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선관위에서의 개표 상황표의 발표보다 방송사에서 발표하는 TV 방송에 나오는 발표가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 더 앞서서 나온다 이걸 먼저 우리가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가 먼저 나왔느냐 이걸 첫째 따져야 되고요 그러면 원래의 개표 상황의 데이터와 방송하는 데이터가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어떤 다른 서버가 어디 있느냐 이걸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항이 확인이 되면 필연적으로 필연적으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개표 상황표와 현장에 있는 개표 상황표와 원래 그 방송에 나오는 그 수치들이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일치를 시켰느냐 바로 투표지 분류기의 조작에 의해서 맞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맞춰봐도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또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각 투표소별로 각 동의 투표소별로 표수가 완전하게 틀렸다는 걸 적발을 해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재건 표장에서 이것이 다 인쇄라는 걸 밝혀내야만 됩니다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밝혀지면 분명히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 전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질 수밖에 없게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오늘 두 분이 제가 한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이 부분입니다 전산 조직인데 분명히 전산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 장비를 쓰지 않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자꾸 포장을 하는데요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연수구의 재건표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양산 의뢰에 또 프린터 전문가가 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투표 분류에 오류를 뿜어냈습니다 다시 재분류 투입 대상으로 다시 튀어나오기도 하고 엄청나게 이제 이게 원활하지가 않았고 심지어는 당일도 원활하게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당일에 비해서 40% 이하까지로 분류 속도가 떨어지는 등에 사실 그냥 손으로 세도 더 빠르겠다 할 정도로 나온 것을 다시 놓고 다시 놓고 하는 걸 심지어 한 8번 한 적도 있습니다 100장을 세는데 8번을 다시 투입을 시켜야 될 정도로 엉망이었다 그런데 예전에 그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투표지 분류기가 오작동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는 정비 매뉴얼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이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 과정에서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오류를 일으켰다 그런 어떤 기록을 하는 기록에 관련된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투표지 분류기가 오류가 많은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성북구 아마 성북구 맞을 것 같은데 1680표가 1810표로 엄청난 차이로 잘못 계산이 돼서 확인이 돼서 구조기가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거 국민들이 압니까? 국민들이 모르죠 그리고 선관위가 그날 성북구에 있던 개표 상황표 혹은 선거에 개표 진행하는 모든 기록들을 봤을 때 1680표가 1810표로 잘못 오류를 일으켰다라는 그 기록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절차적으로 빠져 있다는 것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 없다 이 부분이 이 잘못된 오류와 조작과 사고들과 고장들 그리고 이 투표지 분류기에 상당히 떨어지는 이 분류 능력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감출 수 있게끔 아예 매뉴얼이라든지 이 고장에 대한 그 기록 절차 전혀 없다 일부러 안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없앤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그거에 대한 공개 입찰 조달청 공개 입찰 자료로 보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투표지 전자개표기 일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그 옛날 조달청의 조달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할게요 방금 사전투표용지에 대해서 우리 바실리아님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헌법적으로 보면 평등권을 위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고가 위원재청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위원재청 신청 대상입니다 그거를 재판부에서 이것은 위원 신청 대상이다 재판부에 위원재청 신청을 하겠다 그 함에서 막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깜짝 놀랄 겁니다 놀래고 다음 페이지로 좀 조슈아 씨 그거는 참 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실물투표제 같은 데에 오해손이 생기게 되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발급상황 로그가 있습니다 로그를 관내와 관내를 확인하고 관내는 영덕폴 선거관련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관내에는 떨어져 있지만 그 해당되는 선거관련에 연락해가지고 자료를 다 받아야 됩니다 받고 선거인 명부와 로그와 선거인 명부를 대조하면 투표수 차이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다음에 그 차이 여부를 또 포렌식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확인 이후 어떤 데이터가 오고 왔는지 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원격조정에서 들어왔는지 그걸 다 파악해야 됩니다 저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마에 가서는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로그에 의해 사전투표자를 탐문해서 투표 여부 확인을 사전투표인 50% 정도 실시하면 부정선거가 100% 가해집니다 탈로를 합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미련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나왔는데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사전투표한 걸로 불법이 20명 정도 나오면 그것을 스톱해야 됩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작성해서 재판 끝내야 됩니다 그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저도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말씀드립니다 저도 컴퓨터 쪽 그리고 서버 쪽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지만 재건 표장에 가서 가짜 표들을 보고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는 전체를 압수수색해서 서버의 내용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제 의견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로는 이 가짜 표들에 대해서 이것이 인쇄된 가짜 표라는 것을 현장에 재건 표장에서 바로 완전 결정 짓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결국은 가짜 표 그리고 중간에 전산 조작 그리고 서버에 있는 선거인명부의 조작 그리고 방송 송출에 있는 데이터의 조작 여러 가지 우리가 부정선거라는 걸 증명할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서 아주 핵심만 봤을 때는 이겁니다 투표를 안 한 사람이 투표를 한 것으로 가짜 표를 넣었다는 게 이 모든 사안의 핵심이다 그러면 진짜로 투표를 한 게 맞느냐라는 것을 탐본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방법이 고리타분하다든지 아니면 좀 구식 방법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산 쪽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면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걱정은 원고 측이 할 걱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부분이 원고 측이 요청을 하면 대부분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50% 주장을 하고 50%는 도저히 어렵다 한 25%를 하자 이렇게 어느 정도 타협을 와서 어느 정도의 샘플만 하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연수구에서도 나 투표 안 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사인했다고 하는 게 벌써 나왔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 마, 마항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동감을 하는 바이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걸 변호사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이게 그때 당시에 재판에 뭔가 원활하게 추가적인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 마항 이게 확실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언급을 해야 된다 언급을 하고 가급적이면 대법원이 이걸 자꾸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샘플 조사를 몇 프로 하더라도 해 주십시오라는 것으로 그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원고는 하기가 어렵지만 대법원에서는 할 수가 있는 어떤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그게 대법원의 선거 소송의 특징이 집권적입니다 대법관이 의심스러우면 다 집권으로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고한테 부탁드릴 것은 100% 보자야 된다 그럼 타협을 하면서 50%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자기 소기 목적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예를 들면 재검표 과정을 보니까 포렌식도 그치고 수계표도 그치지만 마지막에는 캔버스라 해 가지고 집을 방문해 가지고 하는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실시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오늘 또 한 번 지적해 김명자 씨가 미국도 다 가가호 방문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캔버스라는 불리는 그런 방법 같은데 어쨌든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가장 쉽게 싸게 할 수 있는 것은 어제 바실리아 TV가 조슈아 씨가 발표했던 것처럼 이제 무게 재는 게 가장 확실하죠 돈 안 들고 그리고 뭐 대부분의 그 비싼 인력들 데려다가 뭐 70명 80명 정도 그렇게 시간 틀일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간단한 초간편 위조 투표 간별법이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이 결국은 지난 뭐 양산 의뢰소의 조재현 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건 그야말로 조재현 씨가 그냥 공범인멸을 자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슈아 씨 여러 가지 뭐 캔버스 가가호 방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아쉬운 단어냐 무게 재보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한 장 재보고 열 장 재보고 백 장 재보고 네 그걸로 시작해서 부정선거라는 결론은 이제 이미 내려놓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맞습니다. 뭐 서버 확인 뭐 이제 그 분류계의 농구 확인 다 포렌식 다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재판부에서의 직근으로 검찰총장한테 공문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낸 건 이거 수사 빨리 해달라 최고 빨리 해달라 이렇게 하면 검사가 한 100명 투입되면 뭡니까 찌잡듯이 다 잡아봅니다. 그리고 딱 변론조사에 첨부해놓으면은 이거 뭐 재판할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조재현 대법관이 재판하기 싫으면요 수사를 해가지고 일주일 내로 좀 찾아달라 하면 옵니다 오면은 어 왔어 재판 끝 대법관 회의를 해가지고 어 이거 끝났어 김명수 대우원장한테 보고해가지고 어 끝났어 이거 완전 부정선거야 바로 판결 때리면은 진짜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데 조재현 씨가 그런 방역이 있으려는지 아니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권력의 하수인도 좋고 방역도 좋은데 잘못하면 본인이 그냥 여생을 그냥 감방에서 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식들한테 그 엄청난 오명을 남길 건데 이게 다 지금 역사적 기록이잖아요. 지난 한 4, 5일 사이에 조재현에 관한 컨텐츠가 엄청나게 나갔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다 볼 거란 말이에요. 영상이 안 없어지지 않습니까 조재현 누르면 그냥 뭐 요즘에 잊혀질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30년 지나서도 공병호 누르면 언제 뭐 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 잊혀질 자유가 없어진 시대에 지금 구글 들어가가지고 그냥 조재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쏟아낸 콘텐츠가 막 산더미처럼 막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없애겠냐고요. 그럼 구글은 또 무슨 검열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네이버는 또 그걸 내려라 전화해가 내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글 함께 전화해봐요. 말도 안 통하겠죠. 나이 6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들이 그 다리 뻗을 때 안 뻗을 때를 잘 가려야지 잘못하면 지금 이게 뭐 무슨 정권이 어떻고 이게 아니고 존재현 집안 자체가 망하게 지금 생겨난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아무리 조재현 입장에서 봐도 그냥 간이 오그라져서 어떻게 그냥 똥산눈으로 하고 같이 똥도 안 샀는데 똥산눈으로 같이 엎어져가 똥을 온 그냥 베개다 다 처벌을 생각하냐 이야기는 정말 내가 볼 때는 참 초년의 특수상고적으로 배워가지고 입지 전인 인물이란 것은 다 옛날에 한성천 위원장님 기억나시죠 나는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게 사람의 인생이란 관 뚜껑을 닫아봐야 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나는 그 많은 부모들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다 이렇게 흘러갔지만 관 뚜껑을 닫아봐야 그 사람을 안다는 거죠. 모르죠. 그냥 다음에 뭐 소년급제도 하고 일장 그게 다 일장추묵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으로 빠질 누가 모르겠습니까 벌써 쓰레기통이 빠졌어요. 그 양반의 인생은 상당 부분 내가 볼 때는 그냥 완전히 엑스 자식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더 무슨 욕을 먹으려고 이렇게 영등포 의뢰서 아마 찰령 금지 계속 고집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생각에는 아마 그게 그 참 그냥 보통 곤란을 안 겪을 거라고 자 다음에 여러분들 계속하시죠 다음 페이지 좀 네 이제 개표입니다. 개표는 전자개표기가 재판부의 전산조직 여부 및 위반 여부를 또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개표기에는 제작 근거와 사용 근거가 있습니다. 이걸 중앙선관위가 계속 사용 근거를 내비면서 부정선거가 아니다고 주장합니다. 사용 근거는 임의 규정입니다. 제작 근거는 전자개표기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 제작 근거에 반드시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전산조직을 활용하려면은. 그러면은 사용 근거에 의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작 근거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의 규정으로 그 장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 규정을 사용하면은 언제든지 부정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제작 규정을 두어서 관리해갈 겸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저 증거 자료를 가져가신다면은 그 현장에서 전자개표기에는 전산조직이라는 것을 밝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치고조 위반이 아니냐. 피고의 답변을 시켜보세요. 피고 증거를 가지고 설명하세요. 재판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지시를 하면은 피고는 증거를 가지고 이것은 합당한 장비다 뭐 이렇게 하겠지요. 그 공문 근거는 조작된 것입니다. 왜냐. 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문에 반합니다. 반대됩니다. 반대되면 어떻게 판단하니까 재판부가. 먼저 시행한 공문이 우선입니다. 하고 그 반정이 맞나 안 맞나 대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재판부가 또 판단합니다. 그럼 원고에 변호사나 원고가 그에 대해서 입증을 또 합니다. 하면은 전자개표기는 그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장비임이 밝혀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제작 규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설득을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미 사용 근거의 사용은 해킹 조작 등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일 겁나는 게 전산조직은 해킹과 조작입니다. 내부 직원이 조작할 수 있고 밖에서 또 인터넷 연결이 조작할 수 있고 해킹은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휘젖고 다닙니다. 이거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부치고조에 의하면은 전자개표기는 국회의원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장비임이 맹악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는 자체가 위반입니다. 그리고 투표지가 진본이 아니다 하면 더 위반입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의 이미지 파일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또 위반입니다. 전부 다 위반을 드러나기 때문에 피고는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하고 원고 손발이 맞아서 전략적으로 공격을 해두가면은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이 원고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원고의 리드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제 보면 재검이 변호사들끼리 손발이 맞으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재미있게 끝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자기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부정선거를 밝혀낸 변호사들이니까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저한테 좀 물어보고 단시간에 빨리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밝혀낸 변호사들에게서 얼마나 자기가 자존심이 서겠습니까 그것을 해 주려고 하는데 거부를 하니까 제가 답답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뭐 지금 리스크가 따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런 거 아니죠. 이긴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전국에 수백만 장 그냥 사전투표지를 만들어가 가짜로 쑤셔놨는데 그거 뭐 한두 장이면 옛날에 우리 소풍 갔을 때 보물찾기가 힘들잖아요. 보물 한두 장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수백만 장이 노다지인 거지. 거기다 또 더 좋은 거는 그냥 4.15 총선이 끝나고 그냥 통 자체를 그냥 다시 갈아버렸으니까 이거는 뭐 보물찾기가 아니고 뭐 그냥 노다지를 캐는 거 같은 건데 이번에 이제 그런 영등포 그래서 노다지를 얼마나 캘지 이게 참 잘 싸워야 되는데 사실은 두 군데 재검장에서 사전투표용지 인쇄된 것은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재판부에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영등포 의뢰에서도 와서 조재현 대법관이 양산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이것은 진짜 범죄입니다. 자기도 인쇄된 것을 내부에서 확인 안 해봤었겠습니까? 학대경을 대놓고 보고는 이거 큰일 났다. 엊그제 민경욱 전 의원이 고발을 했죠? 네. 고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원고 139명이 모의가 미팅을 하면 해야 됩니다. 139명이 대법원장을 만나서 항의를 하고 두 번째 옆에 대검찰청 찾아가가지고 검찰총장을 만나가 빨리 수사해라. 이거 진짜 부정성과 드러났다. 옛날 자유당 정권에서 사전투표 40% 해가지고 투표용지가 선거인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부정성과 됐는데 이번에도 더 친흥적으로 부정성을 해버렸다. 사전투표에서. 우리 그 증거 여러 가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지금 포렌식 전문가를 불러서 일주일 이내에다 끝장내라. 압박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검찰총장이 제대로 정신차려가 하면 검사들 100명만 투입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끝날 겁니다. 한성진 전 위원장님 참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지역구에서 한 120여 군데 선거 무효소송에 임하신 분들이 다 미래통합당의 그런 공천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비겁하게 인생을 사냐. 그냥 그 민경욱이라는 사람 한 명만 앞에 대놓고 다 그렇게 어떻게 다 숨냐. 야 난 대한민국에서 아주 그냥 질렸으면 질렸어. 저도. 건배치단 조금만 더 말씀드려. 건배치단 사람들이 여당은 범죄자들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야당 사람들이 범죄 행각이 이 정도로 드러났는데 그 입 다물고 어떻게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그런 사람들이 입을 그렇게 쳐 닫고 있을 수가 있냐. 국회의원이 지금 120 몇 명인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짐승이면 모르겠는데 인간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120명이 그냥 뭐 남들도 하니까 다 그냥 나도 억울하니까 한 것 같든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민경욱만 그렇게 해서 너 혼자 죽어라 하고 그냥 나중에 보고 떡만 먹겠다고 어떻게 인생들을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렇게 젊은 사람들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비겁한 놈들인 거예요. 어제 대구에 있는 최용호 씨가 그랬더군요. 다음에 대구의 장터에 공상당에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해도 다 입 다물 거냐 이야기예요. 그거하고 지금 다른 게 뭐가 있냐. 다른 게. 나 원 참 나는 요즘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이해를 할 때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박사님 지금 심정을 이해하고요. 국회의원은 국회법이 있습니다. 국회법이면 국회의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모든 사건의 공익의 우승원칙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정선거를 하면 자기가 당선됐지만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나 이거 못 보겠다. 부정선거 한 파디 입어보자. 국민들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이준석이 그 당시 비대위원장 뭐라 했습니까. 부정선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아가면 정치가 실종된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야당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실제로 야당이 없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바빠서 계속 관찰하지 않으니까 모를 뿐입니다. 조슈아 씨 한 말씀 하시죠. 그동안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오셨습니까. 저는 사실 국민들이 오히려 좀 많이 야속합니다. 국민들이 정말 이번 정권 들어와서 민주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5.18이 정말 자랑스러운 민주항쟁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사라졌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정말 그렇게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정말 앞장섰다고 그렇게 자부하시는 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화라는 것을 외치기 이전에 정말 가장 우리나라의 국민의 참정권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게 무너지면 민주화하고 뭐고 간에 나라 자체가 무너지고 이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별로 독재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역대 대통령 중에 어떤 대통령은 독재다,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이 제가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 국민들을 그래도 독재는 싫어하는구나 독재가 안 좋은 건 아는구나 이게 뭐 어떤 것이 독재냐 이게 뭐 독재냐 아니냐 이런 걸 이제 따지기 전에 아 그래도 독재는 싫어하는 제정신 박혀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거가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독재 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황당한 것은 독재가 독재라는 걸 느끼지도 못하고 마치 개구리가 이제 그 냄비 안에서 서서히 끓는 물에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이제 익혀서 죽는 것처럼 내가 이 부정선거로 나의 이제 투표권이 어디에 빼앗기는 것도 모르는 채 서서히 4년 4년 지나가서 그냥 베네수엘라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잘 살던 나라였다고 하는데 지금 국가에 먹을 게 없어서 국민들이 쓰레기 주워 먹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아직도 믿고 있답니다. 다음 선거 때에는 이렇게까지 지금 정책을 못하고 있는데 다음 투표 때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다음 투표 때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것이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의 모습이지만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부분이 제발 국민들이 다른 무엇 다른 생계 다른 어려움 다른 금전적인 어려움 또 취직의 어려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놓고 이것들이 다 해결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선거가 투명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심각성을 금방 아시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한다. 지금 조슈아 님이 베네수엘라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베네수엘라는 2004년부터 전자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는 가장 선망의 그런 나라였거든요. 베네수엘 수도가 카라카스인데 카라카스 임대료가 1970년대에는 뉴욕 메나탄 임대료와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카라카스에 가서 베네수엘 수도에 가서 기회를 잡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나라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점들을 국민들이 그걸 하셔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 정말 어려워진다. 그리고 지금 가짜 국회의원들이 100여 명 정도들이 나가서 지금 언론중재법 같은 걸 다 그렇게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 가짜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더 심하면 그 다음 체제를 헌법을 고칠 거라고요. 엊그제 보니까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간단히 언급했더군요. 이번에 부동산 투기 때문에 사람들 국회의원들 많이 내보냈는데 개헌 저지선, 개헌 저지선을 유지하는지를 당신들이 체크를 해야 된다. 결국은 체제를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헌법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자유 소위 민주주의 공화구이란 것도 그냥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땅땅땅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침략을 당한 거예요. 엊그제 한 분이 최 모시라는 분이 메일을 보냈는데 그분 말씀이 그냥 6.25 남침과 꼭 같은 사건이 터진 거 아니냐. 외침하고 내침만 차이는 거지. 궁극주는 체제를 바꾸는 거잖냐. 그리고 체제를 바꾸기 위한 지금 하위 법령들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지 않냐. 그런데 최재형이나 윤석열 씨 같은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난 도대체가 나는 그 양반들 정신구조를 이해할 수 없는 게 윤석열 씨하고는 제가 동갑이고 최재형 씨는 한 두 살 정도 위인 같아요. 머리가 다 좋으니까 사시 통과했을 거고 저희들 세대는 사법고시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인 거예요. 그야말로 방학마다 절에 가서 그냥 공부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선거 부정 문제를 모른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실은 검찰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사범 색출 기간이 잡혀집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때는 그런 것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공표하고 전달하는데 하지 않았고 그다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감사원에서는 국가기관의 행정 사물을 전달 감사를 합니다. 부정성하게 일어났다 하면 선관위에 서는 장비라든가 행정 절차가 어떻게 잘못되는가 내부에서 자체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파악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감사를 했습니다. 최재형 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 억울해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을 곁들인다면 민주당은 4.19 혁명에 의해서 집권한 정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저질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아이러니 사건입니다. 절대 부정선거를 해서는 안 되는 민주당이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 진실을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가 그것은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선거 때 표를 주지 않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겁니다.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단결할 수 있느냐 저는 단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4.7 보궐선거 때 보니까 20대 뽕으로 민주당이 졌습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20군데 내는데 뽕으로 졌습니다.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 더 알려주면 민주당은 처절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계속 이 진실을 알려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실한 목표를 잡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빨리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아주 고민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야당에서 유력 후보인 최재형 씨하고 윤석열 씨는 다른 측면에서는 다양한 평가를 내리겠지만 소위 4.15 총선의 무결승 문제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위선자들이고 두 번째는 기회주의자들이고 세 번째는 거짓으로 장착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특별하게 윤석열 씨에 대한 실망감은 아주 큽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이전에 정부에 종사했던 분들을 탄압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조기에 부정선거 문제를 들고 나왔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양반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양반은 기회주의자구나. 그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사실을 사실이라고 부러지지 않고 정의로운 것을 정의로운 것이라고 부르지 않고 부정의한 것을 부정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이야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문재인 투어가 될 겁니다. 아니 나는 뭐 그게 사실이 일어난 사실을 국민들이 아우스러워 치는데도 입을 다물어? 예 윤석열이의 상징 조작은 국민의힘 당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상징 조작을 민주당에서 상징 조작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상징 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들어올 즉에 그런 걸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해야 되는데 이준숙 대표와 민주당 원로들이 국민의힘 원로들이 그걸 체크하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당은 실질적으로 없어졌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이 국가의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냐. 참말로 깊은 고민을 하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국민들도 눈에 전다. 여러 겹의 막으로 세뇌대가 눈을 떠고 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사회 보면 한국 역사를 전편으로 보면 아주 과거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 역사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런 산업화를 추진했던 그 시기에 욕을 먹더라도 지도자들이 참 대단한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전에는 항상 폭전과 약탈이 있었고 그걸 항상 민초들이 견뎌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가 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고하니까 여당은 도둑질을 한 거고 야당은 도둑질을 눈감아 주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정신을 체리하게 했던 새끼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원래 한국 사회의 아픔이지만 그게 원래 원형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지도자들이 소위 공직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권력만 잡으면 다 그냥 폼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 딱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체려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한국 역사에서 지도자가 산업화를 추구했던 세력들만 국민들을 이끌고 나갔지 그전에는 그냥 가렴주군이 조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망했으니까 아니야.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누가 먹든지 간에 그런 상태로 가지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시죠. 다음 페이지에 올려주세요. 나에서는 투표지 확인입니다. 투표지 확인은 사실은 전작의 필기를 통과하면서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그 이미지 파일과 파일 원본과 투표지를 대조를 하든가 아니면 중앙선간이 서브 파일도 있습니다. 서브 파일하고 투표지하고 대조를 하든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이 투표지가 진짜 투표지인지 위조된 투표지인지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서 개술래가 유무효를 확인하고 개술래야 진정한 재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연수나 양산을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수나 양산을은 사실상 투표지 재검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재판부가 재검을 잘못했습니다.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 원본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회원이 이미지 파일 원본 없는 증거를 저에게 제공해왔습니다. 2014년 6월 4일날 지방선거에서 우리 회원들이 종로구 선간이 개표장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면서 뭐를 뭡니까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하는 것을 보고 왜 삭제를 하느냐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선간이 지시를 받고 삭제한다. 왜 백업을 하느냐 소송이 붙으면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항의를 하니까 중앙선간이 지시에서 한다는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미지 파일 원본은 없습니다. 연수구을 양산을도 없었습니다. 영등포을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판부에다가 포렌식 전문가를 불러서 복원하라 해야 합니다. 복원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본이 없는 부분, 사본은 의미가 없습니다. 원본이 없는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포렌식 전문가를 불러서 복원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확인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검은 절대 하루 만에 끝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만약에 또 피고가 이미지 파일 삭제한 행위를 자기가 중앙선간에 지시해서 했다고 하면 그 재판부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하고 그리고 재판을 그만하면서 자기들은 검증조사상에 부정선거 내용이 밝혀졌다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바로 판결문을 작성해서 볼 것도 없다 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옛날 선거부정 사건은 판례가 내용이 전도 어떻게 되어왔냐면 이러이런 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무효다.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판결문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랬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중앙선간위와 대법원이 세뇌시켜놨습니다. 심지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세뇌가 된 것을 봤습니다. 어떤 경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부정선거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면 당연히 선거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한 사례의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선거부정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풀어서면 투표의 성립조건 위반 개표의 성립조건 위반으로 해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야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당연히 무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시적 예에 대해서 그분이 착각하고 세뇌가 된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도 세뇌가 돼서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대법원과 선간위의 세뇌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속고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기해서 그거는 한 예시에 불과하니까 언제든지 딴 적법 절차 원칙이 나오고 제3자의 부정선거가 나와도 선거 무효입니다. 그리고 김경수 보세요. 김경수가 드러킹 사건으로 구속됐습니다. 김경수는 정당의 핵심 책임자로서 선거를 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당이 선거운동 위반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19대 대통령 선거도 완벽한 무효입니다. 조슈아 씨 한번 그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떤 건가 하니까 4.15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하고 이번에 또 이제 새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 없는 짓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두 개 두 개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미지 파일 비교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제 아셔야 되는 게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 모를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영동폴에서 또 전자교평에 투표지를 투입해서 작동을 시키면 원고나 변호사분들이 제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투표용지의 진부를 가리는데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대법원 재판부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것을 조재현 대법관이 또 그렇게 하면 반드시 물어야 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투표용지가 진실로 가려지느냐 물어야 됩니다.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어떻게 진실로 밝혀지느냐. 원본 이미지 파일이 없는데 지금 뭐 탓입니까? 뭐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 내용이 녹음 녹취가 속기가 되게끔 해야 됩니다. 제가 안 그래도 박용찬 후보에게 금요일 날 아침에 빨리 가서 녹음 녹취 속기 녹화 신청을 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수구가 양산에 재검한 그 사항을 녹음 녹취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수구의 재검 조서를 보니까 녹음 녹취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변호사가 이의 제기하고 답변한 것 그리고 인쇄 전문가가 답변한 것 요구한 것 이런 것을 다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해가지고 속기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검증 조서가 잘못 작성됐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들은 이의 신청을 해가 왜 그날 발언한 이걸 다 뺐습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왜 뺐느냐? 이렇게 보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부정선거가 은폐된다.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면서 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죄송합니다. 다 넣겠습니다 하고 기록을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온 거가 그나마 자기 권리가 확보되는 거예요. 조슈아 씨 조금 전에 말씀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인천연수구 의뢰서는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투표지 분류기를 전체를 다 통과를 시켜서 스캔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부분을 요청을 했냐면 강하게 요청을 했냐면 원래의 4.15 때의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그때 재검표 때의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시킨 이미지가 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서 이것과 함께 서버의 대조도 같이 병행해가는 것으로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미 4.15 때의 데이터를 그때 복사했던 USB가 아닌 다른 USB에 갖다 넣었고 화질도 떨어졌고 그리고 원본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해시랑 로그 파일도 다 빼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위조본이라고 강하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미지 대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대조를 만약에 했다면 왜냐하면 그때 이미지 스캔을 다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아마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미지 대조를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하지만 만약에 이미지를 대조를 했다면 이런 게 나왔을 것입니다. 배춧잎 투표지가 왼쪽에 4.15 때의 이미지는 없는데 똑같은 QR코드인데 배춧잎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진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대조를 했었어야 됐다. 저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인천연수구 때는 이 원본이 진짜냐 가짜냐는 것도 두루뭉쇠리하게 넘어갔고 우리도 사실 이게 진짜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진짜와 이번에 나온 가짜 투표지를 비교를 해보자는 의미였습니다만 지금은 그때 당시로는 일부가 가짜일 거라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이 투표지에 대부분이 다 가짜로 갈아쳐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애매합니다. 안 맞으면 아예 안 맞고 맞으면 똑같이 맞아들 거다. 왜냐하면 이미지도 조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이게 그러면 선관위가 인천연수구 올 때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양산할 때는 우리가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분류기를 쫙 도열해놓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투표지 분류기도 그때는 처음엔 2개 가져왔다가 4개 가져왔다가 6개 가져왔다가 이렇게 해가면서 아주 우왕좌왕하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12개라고 들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딱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스캔을 했죠. 그 스캔하는 이미지를 어디에 쓰는 거죠? 이거 쓸데가 없습니다. 전혀. 쓸데가 없는데. 쓸데가 없고. 쓸데가 없고 선관위가 그러면 이미지 대조를 하겠느냐. 선관위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대조를 할 것도 아니고 이걸 그러면 스캔을 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럴 듯해 보입니다. 재검표를 하는데 손으로 세는 것뿐만 아니라 분류기를 다 통과시켜서 이미지 스캔도 하고 하면 뭔가 전자적인 검증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착각이 들게 예를 들면 개표장에서도 사실상 몇 표 대 몇 표가 다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투표지 분류기도 통과도 시키고 손으로 또 확인도 해보고 착착착 검표기라고 하는데 착착착착 내려오면서 눈 아파 죽겠는데 그거를 1초에 몇백 장 나오는 걸 눈을 보고 또 보고 있거든요. 다 가짜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또 손으로 씁니다. 컴퓨터 노트북으로 다 나오는데 또 손으로 썼다가 또 팩스로 보냅니다. 팩스로 보내고 별의별 이상한 어떤 옛날의 수동 방식을 많이 쓰는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선거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걸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돈이 많이 드는구나 정말 이제 부정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착각이 들게끔 온갖 것들을 펼쳐놓는데 이번에 안양인가요 여기서도 안산도 그런 식으로 쇼다 일종의 쇼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차후에 이미지 대조를 강하게 밀어붙여서 우리가 이미지 대조를 또 요청을 하거나 또 자기네들이 우리가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미지 대조 전 한 번에 하자고 했지 이번에 그럼 한 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미지 대조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스캔한 그 파일들 있잖아요. 파일들. 그 파일들을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는 선관위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들고 가죠. 그러니까 선관위는 그날 스캔한 이미지도 또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날 재검표 때 스캔한 이미지가 있고요. 법원과 선관위가 얼마나 한똥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usb 파일 몇 개 몇 개를 가지고 아 이거 좀 바꿔주십시오 해가지고 은근슬쩍 바꿔놓는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미지 대조를 할 때는 재검표 때 스캔한 이미지하고 재검표 때 스캔한 이미지인데 그 사이로 때 이미지인 척한가 하고 비교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가 이미 선관위로 갔습니다. 이미. 그 재검표 하면 선관위로 다 가는 겁니다. 노트북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유념해야 된다. 도대체 선관위가 왜 쓸데없는 스캔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이 쓸데없는 거 이런 거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건 안 하도록 차라리 하는 게 맞다.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동부에서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재판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요. 최고 시급한 게 아까 그 현배경 있잖아요. 인쇄 전문가가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이거는 인쇄된 거다. 이거 브랜드된 거다. 확인하면서 그 현장에서 확인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녹음 녹취 속히 신청을 해놨으면 그거를 전부 다 녹음 녹취를 합니다. 하면서 그 사진을 동영상 촬영까지 하도록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피고 온 거 다 하도록 해가지고 공동 촬영을 해가지고 법원은 법원대로 지금 동영상을 남기고 온 거 피고도 남기고 해야 됩니다. 그걸 하면서 현장에서 대법관 보세요. 이거 현배경 보세요. 인쇄된 거하고 이거 틀리죠? 그 일반 선거일날 투표한 투표지에 또 갖다 대는 거예요. 보시고 틀리죠? 프린트한 거지요? 안에 인쇄해서 안 되는 사전투표인지에 인쇄된 게 나오지요? 적으시요. 여기서 재판부가 확인하세요. 피고한테 물으세요. 딱 이래요. 피고가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비로가 보는데 그거 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면 좋다. 변론조차에 기록해라. 이렇게 해놓고 재판부는 그 법원을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가 이래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전문가한테 묻겠다. 그럼 더 전문가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이러면 웅웅웅월 할 거예요. 여기에 원고가 입증할 수 있는 인쇄 전문가를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경력이 어느 인쇄소에서 40년 근무를 냈습니다.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감각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현미경으로 입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변론조차에 남기고 남기면 나중에 국가수에서 국가수에서 봐도 뭡니까? 그거 뜯어가지고 세포를 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국가수도 그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불과 속된 말로 한 10분만 하면 다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을 대부분에서 국가수 핑계되고 뭐 핑계되고 이렇게 하면 왜 이러십니까? 전문가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하세요. 머슨 인쇄소 경력 40년에 이 사람의 전문가에 의하면 확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법관은 그러면 인쇄 전문가냐? 말씀하세요. 아이다 가냐? 그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지. 대법관 자신이 판단을 못 하니까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서 당신들은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원칙입니다. 자기들이 법관들도 전문적으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분노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쇄 전문가도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국가수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변호사하고 원고가 일사불낭에 공격을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론 제시하시죠. 대법관님 질문이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 나는 거 직권으로 원고 피고 확인해 보세요. 딱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거 진짜 내 멋대로 못하겠네. 이렇게 마음이 들어갈 건데. 자 그럼 이제 조슈아님 마지막으로 넘어갔으면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됐으니까 마무리 작업을 좀 하시죠. 마지막 페이지죠. 이제 이제 사실은 투표 개표에 관한 재검사항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원고가 만약에 대법관 주심대법관에게 이런 사항을 재검을 이렇게 해주세요. 선거법과 선거법과 같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만약에 이 두 가지 사항 전부 다 들어주지 않으면 원고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감해야 됩니다. 재판부 기피하는 성명서를 그 안에서 발표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재판 기록이 다 들어간다. 성명서를 멋지게 작성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감동할까 빡 집어나가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법원 정문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대국민 상대로 방송원하면서 폭로를 해버려야 됩니다. 부정선거는 밝혀졌다. 대법원이 맡고 있다. 대법원은 중앙선거의 시다발이다. 정치의 시다발이다. 국민들 정의 차려라. 국민의 정치적인 참전권을 박살시키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이 해결내야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은 답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는 못 보겠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일이냐.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들고 일어나도록 분위기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 경선 후보자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같이 나와가지고 부정선거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저 다 나왔나. 국회의원 침묵하느냐. 너희는 헌법의 역적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이 뭡니까. 계산합니다. 머릿속으로. 이거 터지면 나 진짜 큰일 난다. 역적으로 몰린다. 안 돼. 부정선거는 용납 안 되고 여당 야당이 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선거 세력들이 대권을 리드해버립니다. 그러면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재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너무 임박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를 재선거하면 지방선거도 다 재선거해야 됩니다. 고나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뭡니까. 선거에 대한 명예 대행명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국민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